이 파트 시장 난 예배라구아 어떻게 춤은 마인드랑 춤은 마 아티팩트가 맞나요? 둘 다 원래.. 근데 되게 이케어 그거 니가 원래 다 합하면 응 모자되게 되잖스 신기하지 파이튼 아이씨 섞기 너무 힘들어 이거 탈거야 저렇게 섞기 힘드네 3중이여가지고 섞였어 너가 이렇게 섞었어 선호 정해 내가 먼저 와 한 장 빼 2중해 그냥 2중하면 이거 너무 낡아가지구 나도 2중하자 이렇게 나도 새거니까 이거 너무 오래됐어 아이씨 너무 오래됐어 이거 오 트로겐 충원받아 연어개 한 장 쓰거라 ham potencial 엔드 엔드가 제일 짜증나 반동 따라하겠다 엔드 드로 오 깨끗해 3중에서 대기 속도가 거의 비슷한데 니가 엄청 많아 보여 도완 원기왕이다 지옥마을 업테이 자원유패 지킬게 없군 업테이 다 날아가는 몬스터 엔드 도로우 특선을 못하게 해주겠어 오 어떤가 이것이 나의 에이스카드다 파퀴새팔로 공격 1200이지 맞다 파야지 오케이 됐구만 도로우 와따시는 파퀴새팔로를 고기키 도로우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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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실린다 1,700개임 도로우 저는 이 카드를 수비표시로 그리고 카드 1마이세트 선수료 어떡할래? 안됐을 팔로우 드디어 파괴됐어 도로 저는 아 뭐라고 하더라? 일본어가 기억이 안난다 선연드 드로우 덱 핀 포인트 가드 파키세펠로르 스피페셜 이거 옮겨 파괴 안되나? 이거 옮겨? 아니 2턴해야? 3멜라 프레인지 받으시오 아하 다시요 핸드 카즈라이 시몬마입니다 도로우 왓다시는 계속 여기 일본어가 좀 그렇다 근데 나는 처음 엔드할게 음 이거 일단 도로우 엔드 오오 아니야 안빵아 안빵아 도로우 왓다시는 태서 시사소세를 봤어 어 잠깐만 어 오و 오오마이 게임, 게임, 게임 través 게임 게임할때amour 그런 다음 와더 씨는 드릴의 좋은 말 속함 티륜의 추워마 효과로 덱에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 가져온다 아니다 나락보다는 아 어차피 지금 특성을 못한 상태니까 티륜의 함정 속으로 파키스플로로 확인했을 때 대비해야 돼 군함에 카드를 1마이세트 어 뭐야 되게 뒤집어졌어 못봤다 안 돼 랩드러 천재지민이었어 몰라 천재지민이었어 오 나락 나락이다 파셀 라인이랑 파키스플로니까 같지않는 카드지 근데 둘다 추웅마들겨가지고 엿먹을 일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공격해야되는데 일단 얘로 공격 아 진짜 잘못했다 예헤이 동파래 어떡하게 그냥 둘레 하나하나 하나하나 핸드 핸드 도로 오 오 또 있냐 오 오 오 서단 엔드 젠지네 음 요일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독성된 몬스터는 전부 다 파견해가라 오 오 백할타 오 오 오 도청왕 있냐 안돼 도청왕이면 내가 더 안좋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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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로 버기는 자 엔드 오 오 오 오 오 가재를 원 마이 세트 가재를 주고만 수리력이 2천 입니다 웬만해서 안 뚫려요 이것이 철벽 대 철벽을 만납니다 뭐야 이게 니테나 택테크는 뭐 수 있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말이야 가진의 주문만 수력이 높았으면 좋았다니까 제발 막는 거 없어라 저게 넣을 줄이야 네 마음껏 쌓았어 효과 발동 효과 발동시 특성된 몬스터지 주문비 암적 속으로 제게게 안 돼 이거 세게 넘어가고 히히 히히 맞다 충원의 한들 속으로 발동되어 가지고 나는 덱에서 티오의 충원말을 가져올게 오케이 엔딩 도로 내가 티오의 충원말을 세워낼 거라 생각했지 넌 하지만 난 예상이 달라 카드카드 딜 잠깐만 효과 발동한다 아.. 따란 언더페이지 어? 리딩데드? 일단 지정카드 지정카드라니? 뭐할까 오해부터 아주 비난하던데 왕호에 내무실거야 저런 형식 한장에 드로하시여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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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무주기클브를 내가 다시 철베이도 옮겼던가 와아 아니 너 맨 밑에 있었어 근데 너와 섞어서 올라갔지 나 일단 카드 1세트하고 소식의 카드 2마이 세트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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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만 해도 돼. 근데 무조건 해야 돼. 아니다 그냥 해라. 할까진다. 잠만. 카르키에서 사용했을 때 나라검정적으로. 그게 되나? 수환신이니까. 이거 오래전에 세트했던 거고. 너 드로했냐? 아니. 지금 스윙가 있을지 밖에 없다. 아니. 안 돼. XG는 나쁜 놈이란 말이야. 뭔데 효과가? XG 소재에 있으면 아까 카드효과를 파괴되지 않네. 카드효과를 파괴되지 않아? 효과를 파괴되지 않는다고? XG 소재에 있으면. 엔드페이지 발전을 쟤야돼? 네. 쟤야돼. 그리고 배트페이지 종료시에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데. 이거. 이거? 잘 골랐습니다. 고청입니다. 와인 세트 좀 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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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크나이트 쓰면 되잖아 T.O. T.O. 천재 나 어차피 그럴 했잖아 까먹고 있었어 T.O. 가져올 때 브레이크 쓰레스케 해야 했었는데 왜 들이는지 몰랐어 T.O.의 충혼만 어.. 나락을 안 박자 삼초라야 보다 효과 활동 카즈라의 충혼만 뭐 괜히 더 좋아 두 사람 뭐 어 없어 XA지 사일런즈 아크나이트 잠깐만 시밤이라니 그래 이거라 저걸 무효로 파괴한다 담요기 아가리 너도 무효로 사왔다 야 이 미신식기야 도처음에 없지 어 아까 니가 날렸잖아 그래? 뭐 나는 그냥 카라멜셋하고 엔드할게 드로우 아 요테일 2600여? 그리고 배틀패 종료시 파단을 보게된다 이거? 블랙프리즈런 날아가봐 이거 데미지 줬을 때야? 아니 배틀 실행할 때 전체 실행한 베스트페이지 어 이제 파괴된다 이제 파괴되지? 도로우 파이어핸드 도로우 아 핸드는 진짜 나랑 제외해야돼 핸드 드로우 어 찍고 세례미러미러포스 성착 스타라이트로드 에? 는 못해 아니 격류장이면 됐어 2000 아니야 1400이야? 왜? 1800 안유? 1800이지 1800이구나 천내리냐? 예스 예스 사놓은 줄 알았어 야스 고 세트 근데 도로우 나는 롬파이어블로섬을 속한 음 네 릴리즈 수입빵인가? 네 티오 밖에 없어 지금 아 티오가 있구나 어 티오의 주문말 수리 표시로 특수 속한 티오의 주문말 효과로 활동 유지 롬지에서 나락이 없는 소그로우를 세트한다 카드 1마이 세트 엔드 동격 동격 방팔장 방탈이요 르브가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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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엔드. 도로우. 지오 고객퀴. 아 놔. 엔드. 도로우. 아 이거까지 세트하고. 야. 야. 어? 어 해. 야. 엔드. 도로우. 아이스엔드. 어 놔. 안 먹어. 1400이야. 아 그렇구나. 어. 너무 딸맛 써야겠네. 딴게 뭐 있어? 있긴 한데. 애매하지 않아? 내 생각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네. 안쓴게 좋다고 생각하네. 아 해. 고객퀴. 맞아. 마다. 마다 와가 배틀페이지는 오바되나에. 버서컷솔. 그러면 그때... 턱봉이냐? 어. 해. 젠장. 아니야. 이게 몬스터면 너는 게임에서 지는 거이니라. 운좋네. 이 새끼. 엔드. 드로우. 아이씨. 운좋시키. 맞다. 이거 제외됐다. 깜빡하고 안했네. 깜빡하고 안했네. 계속 쓸 뻔이네. 여러분. 어떻게 하지? 도저컷솔을 못쓰다니. 안 돼, 이거 이기도 있었는데. 도루. 아이씨의 고객퀴. 네아. 메이트. 아이씨의 소컨. 방금 안 마이 세트. 그리고 피해즈. 고기야. 아... 뭐 세트 하지? 뭐지 뭐야 이게 뭐하게? 아무것도 켜야해 어차피 아트팩트 아무것도 들어갔잖아 아트팩트가 없어 아트팩트가 없어 아니 그럼 파악을 못해 왜? 못사 아예 못쓸거야? 아 너의 턴이야 파악이 세트한거 파악이 안다 이거? 아 도청을 갔거든 정답 도청을 갔다니 태풍 말기라 태풍 말기라 드리오네 질문 봐 아 마음있어요 묘지는 왜요? 파이오드 없냐? 안썼냐? 안썼네 난 썼지 없나? 없어라 벌써 예이 음 아싸 유명할건가 어떻게 하겠는거 전에 내가 진짜 아까 왔다 뭐였더라? 파이오드 진짜 안썼나?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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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오드 여깄어요 아 개아트 다 감옥해야 돼 아 파이오드 제외됐구나 헉! 두 장 제외됐어 아 한 장 남았네 바이리스 공격 NER 엔드 theirs 뭐 내가 이날 이런 안되 안izens 어떻게 파괴될까? 응해 못파괴 굴러 필요없지요 나랑 제작 나랑이 없어요 파이엔드 쓰면 안돼 엔드 파괴되면 얘가 없어져서 파이엔드 효과를 못써 나이스 라이크론 이거 안돼 나이스 안돼 들켰다 나 1-2패에서 이거 썼어야 했는데 아 유이랑 나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어때? 전 1-2패는 없겠지 세트해봤자 엔드 도료 드리온의 주문마 다시요 나 죽지 않아 정말 죽지 않아 겉대로 나락을 가져온다 난 죽지 않아 드리온의 주문마를 공개키리 으아 이거 이거 어 포기야 으아 쟤 두 장 이상 파기는 효과가 아니야 안돼 두 장 고르고 그 다음에 아 그거 나락이다 수완 안해 드로우 나락 개짜짐 난다 응 몇 대 몇이냐 500 아 500이래 700 700? 안 돼 안 돼 이기는 판이었는데 엔드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아 나 매직신드 날라가지고 진짜 큰 손해봤어 아 나락 안먹는게 있지 응 나락 안먹는게 있었지 응 나락 안먹는게 있었지 어 파괴 오 마갓 근데 나락을 쓸 수는 있는데 안먹더라 응 들어 이거 디오해 침옹아 에에에에에 나 등거사로 죽을 것 같아 이번엔 원키리군 세피신가 안돼 이을 순 없어 얘야 박크 씩지 안돼 벗겨 어떤걸로 맞는다 헐 이기네 아 그래 죽는다 얘 맞어 어 아 죽었어 이거 활룡족이야 얘 야 나 이거 쓰지도 못했어 소울차지 헤헤헤 아 난 그 몰따라 매직실린다보 파괴됐으면 내가 이기는건데 아 제가 그 공격만 했으면 내가 이기는거였는데 그걸 파괴돼가지고 나 나 신의 심판이랑 어 어 이거 매직실린다보 그것 때문에 착각했어 아 죽었네 매직실린다보 파괴 안됐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에 뭐 이렇게 돼서 일대일로 됐는데 결국 아 매직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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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지금까지 마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3파트에서 만나요 끝 2 아 5 6 7 9